불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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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 최고였어. 아이고... 그거 마지막에 이렇게 캐러도 쫙 맞춰서 끝났잖아. 아니 한 번 했는데... 한 번 했었어요. 승태가 했습니다. 한 번 더 돌려줄까요? 한 번 더 돌려줄게요. 아이고, 공통신호원 너무 행복하셨을 텐데... 기다려주시나요? 아뇨 이거랑 천천히 하신다고. 다 이쁘신데요. 순도 제일 잘 추시던데 눈 이상하고 이런거는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다 올리실 것 같아요 꼭이요 충혁은 선배하나 나 엘려갖고 이상한거 올리고 이런거만 올려가지고 자진반죽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무거가 좀 해주시겠지 계속 적합하게도 친하게 타주실거에요 어머님 친정 하나 타셨잖아요 원장님이 기도를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없냐 이 분이 진짜 앨범을 붙여놨어요 이 분이 버전을 맞추시는게 대략 염색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실행 아흐 축하해 우주야 오겠다 축하해 혹시 또 만나뵙까요 아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떠셨나요?